미러문 수영을 얼만큼 잘하십니까? 고우! 기본적으로 물이 바로 젖진 않네요 바로 젖진 않지만 지금 얘가 스스로 기어 나오지는 못해요 물그릇이건 어떠한 물이 많은 곳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헤엄을 치지도 못하고 물그릇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얘는 살려주고 귀뚜라미는 어떨까요? 귀뚜라미 고고! 와우! 순식간이네요 너무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이러면 안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는 오 마이 갓 소 사이즈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소 사이즈 쟤는 하나 뒤집혔고요 얘는 하나는 좀 정상적으로 됐네요 정상적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지금 아까 큰 사이즈에 비해서 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얘가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 대가리를 자꾸 벽에 박죠? 음! 다리가 짧아요 앞다리가 짧아서 앞다리가 짧아서 네 바로 위에 걸쳐야 되는데 걸치지 못하고 자꾸 머리가 다니까 짧은 다리로 앞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상태로 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맥반석을 한번 넣어볼게요 바로 올라갔죠? 제가 물그릇에 맥반석을 넣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놔두면 귀뚜라미가 빠져도 발이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걸릴 수 있는 어떠한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기어 올라와요 기어 올라와서 애들이 바로 물에 빠져서 특히 물그릇을 넣어놨을 때 물그릇이 컸을 때 빠져 죽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애들이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타란툴라가 사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다시 밀어문 어떨까요? 올라올까요? 역시 밀어문 다리가 더 짧아서 다리가 아래쪽으로만 있죠? 아래쪽으로만 있고 짧아요 짧아서 어딘가 뭔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지금 안에서만 꼬부락꼬부락거리고 저 상태로 놔두면 몇 초 사이에 애가 기절해요 물을 먹고 기절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밀어문 물그릇에 치약 그리고 귀뚜라미는 물그릇에 조형물 맥반석이나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 소프트하이버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타란툴라는 어떨까요? 가봅시다 배해성입니다 배해성 물에 빠졌어요 해야물 물 위를 걷는 타란툴라입니다 지금 물 속으로는 빠지지 않죠?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다리는 긴데 올라오지 못하네요 어떤 거를 잡지를 못해요 근데 신기하게 소금쟁이처럼 물에 둥둥둥둥둥 떠 당기네요 잉고물을 넣었을 때는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네요 다시 얘는 벌어오성이에요 벌어오성 얘는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냥 할 것도 없이 바로 올라와 버리네요 이번에는 더 작은 다른 배해성으로 한번 물에 빠졌습니다 지금 유채 이게 지금 판매하는 저희가 레피탈에서 판매하는 유채형 물그릇이죠 유채형 물그릇이요 보셨나요? 순식간에 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들어갔다가도 순식간에 나와버리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좀 큰 물그릇에 빠트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빙글빙글 소금쟁이처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랑 좀 다르죠? 얘네들이 바로 물에 빠진다고 해서 일반 동물들이 있는 사람처럼 물에 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물 위에 뜨죠? 그거는 얘네들한테 미세한 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에 바로 빠져지지 않아요 소금쟁이랑 거의 비슷한 현상이 보이죠? 미세한 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고 물에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물그릇에 빠져서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타란툴라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본 지식이 없어서 어쩔 없이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배해성들이 조금 거시기 하네요 남의성, 버럭성들은 그냥 바로바로 날라다니죠? 순간적으로 그냥 바로 올라옵니다 배해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버벅되긴 하죠?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얘네들이 스스로 물 속에 들어가진 않아요 물 속에 들어가진 않고 물에 지금처럼 실수로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위로 올라갔다가 그 위치에 잘 맞아서 물 끝 위로 뚝 떨어졌다 이랬을 경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얘는 지금 아예 나올 생각도 없네요 그냥 별로 기다려 봅시다 성격을 알 수 있겠죠? 성격을 알 수 있겠죠? 얘네들 남의성이나 버럭성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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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죠? 배해성은 속도가 느려요 초보자들이 키울 수 있는 속도를 지녔기 때문에 만사태평이네요 지금 물 위에 있는데도 빨리 벗어나야겠다 하진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네요 성체들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체, 아성체, 준성체 사이즈가 커지면 애들이 스스로 물 그릇 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털이 방수되는 게 보이나요? 물이 직접 젖지 않고 물방울, 몸의 몸과 물 사이에 물방울 같은 게 하나씩 싹 맺히죠 맺혀가지고 얘네들 몸이 방수가 돼요 1차도 방수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을 손으로 누르지 않는 이상 몸에 방수가 돼서 절대 젖지도 않고 그렇게 숨어 있다가 물 속에 숨어 있다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커지면 전혀 물 끝에 물의 영향으로 애들이 빠져주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유치 때도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애들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바이오성이 조금 거시기하죠 거시기 해도 그래도 보통 물 그릇에는 저희가 이런 돌을 같이 넣으라고 그러죠 돌을 넣어놓으면요 귀뚜라미가 빠져서 죽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타란툴라가 올라올 수 있는 육지도 만들어지고요 지금 유체가 배해성이 조금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빠르게 오르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런 구조물을 하나 놔두시면 물 그릇에 빠져 죽는 거는 있을 수는 없겠죠 지금처럼 이 사이즈에 맞지 않는 물 그릇을 넣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렇게 작은 물 그릇에 세트폼에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돌멩이 하나 넣어놓고 해놓기 때문에 애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 거를 전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물 그릇 걱정하지 마시고요 애들을 위해서 먹이 주실 때나 아니면 예산한툴라 안전을 위해서 물 그릇은 사이즈에 맞게 넣어주시고요 유치 때는 이렇게 보통 바닥재를 적셔서 사용하기 때문에 물 그릇을 잘 안 넣죠 보통 아성체부터 물 그릇을 넣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치 때 넣어도 상관없어요 얘들이 분방분방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 때는 사이즈에 맞게 작은 거, 큰 거 사이즈에 맞게 넣어주시고 남익성이나 벌어성 같은 경우는 굳이 물 그릇을 넣을 필요 없겠죠 보통 바닥재를 적시기 때문에 그러면 베이성한테 물 그릇을 넣어줄 때는 유치 때 넣어줄 때는 유치용 작은 거 그리고 좀 사이즈가 커졌을 때는 큰 사이즈에 넣어주시고 맥반성 넣어주시고 소프트와이버 같은 거 넣어주셔도 돼요 쑥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넣어주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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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å!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